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비탕의 짬뽕쇼에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현재 루석바를 대여를 해서 게릴라 콘서트럼 진행하고 있고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이거 부재형님 귀얘기에요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를 조금 붙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보실 분들은 보셨겠지만 고백으로 혼내주기 여성분 편에서 김치만두님과 부재형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삐져가지고 저거 저거 진짜 그냥 인성이 안 됐어 애는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삐져가지고 막 만두야! 엄비가자 만두야 만두야! 엄비가자 만두야 그때 이후로 근황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죠 다들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 이후에 부재형님? 친하니까 그런 장난도 치는 거죠 만두랑 딱 그거 끝나고 회의에서 재밌었으면 됐어 이랬는데 부재형인간 진짜 삐졌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친하니까 이런 장난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만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부재형한테 그런 게 사이 안 좋고 싸운 거면은 비즈니스 킴이랑 히키킹이랑은 이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장난인데 사람들이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대로 저는 잘 쳐놀면서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차님 그동안 뭐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날 한 번 좀 물어보죠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또 신경 안 쓰게끔 알다닥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 네네 오늘 리미쿠기님 안 오셨으니까 그럼 힌민님께 한 번 더 얘기 다시 한 번 아 네네 저희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랩은 아주 손주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최고의 랩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저희 팀장님이죠? 망앙님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망앙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죽겠습니다 아 헉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아 잠깐만 마이크가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이크 이슈가 잠깐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오니 잠시만요 저기요 우리 사이좋은 척 하기로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망앙님 지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예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인정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 세우는데 작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김피탕은 짬뽕 김피탕이 원픽이시다 하시는 분들 점프 한번 해보세요 서륙이요 자 여기서 김피탕 원픽이신 분들 중에서 비참님 때문에 원픽이다 빼고 점프 한번 해보세요 야 진행 절언도 야 아무도 안 하시나요? 아니 네 집어쳐 이거 그냥 인터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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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학원의 인기 어쩔 수 없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 제 팬 점프 해주세요 망했어 김피탕 보러 온 게 아니라 비참님 보러 오신 거면 점프 나가 나가 아 방 새로파 나가 방 새로파 뭐 하는 거야 지금 김피탕 앤 짬뽕 김피탕 앤 짬뽕팀 좋아하시는 분들 점프 한번 해보십쇼 호우 와 와 와 대박이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 분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김피탕 왜 좋아하시게 되신 거죠 저희를 처음에는 색깔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미쿠욱님이 제작하신 데모송 이후로 어 그 누구보다도 잘 어울릴 것 같다 팀 이름과 맞는 팀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네 김피탕이 그럼 최애가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혹시 다른 팀 다른 거 좋아하는 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김피탕이 최고입니다 어 반대로 좀 다른 질문 좀 들어볼게요 그럼 반대로 이세로 분들 중에 최애가 누구시죠 아 릴릴릴릴판님입니다 아 아 오오 피사님 그렇다는데 소감 한마디 괜찮을까요 어 뭐 고멤채도 렌즈님 아니실 것 같은데 아 고멤채 아 그래그래 가장 기대하는 멤버 누굽니까 해로 해로성님이 제일 갯비탕엔 짬뽕 마지막 코너에 가창 테스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후정연가님 먼저 선곡 부탁드립니다 아.. 전가요? 네네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끄세요 어떻게 해? 나은 것 같아요 내 가슴에 김띠 묻어 갯비탕엔 짬뽕 김치만두님의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들 한 대 주셨죠? 이제야 목적지 달성했지만 화려한 날 막아서 내던 겨울길이 뭔데?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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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래퍼들의 배포 금팔 프로 개뻥 뭐든 개빠랑 마치 됐어 보이가 붙자인데 본 텐션을 해 해야 제대로 난 이 게임을 싹 그루 봐 늘 랩들은 전부 다 감으로 해 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만 하더군 비비바른 할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정영관님 역시 래퍼야 래퍼 야 여러분 괜찮죠? 잘 들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고멘 차례 끝났으니까 비차님도 노래 좀 한 곡 하셔야죠 오케이 짬뽕이었습니다 모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바이 바이바이 나중에 봅시다